저희가 어느 정도는 확보를 좀 해놓고 전략적으로 아 플레이 정말 너무 진짜 쪼잘하다 너무 진짜 쪼잘하다 진짜 쪼잘해 아 정말 형아 얼굴이 다 쪼잘해 아 정말 너무 쪼잘해 아 정말 어떻게 할래? 주수야 니가 해 형신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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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 이런거 못해 근데 확률상으로는 이 둘 중에 하나 갈게 그렇지 그게 안전해 저희는 여기다 우리는 10대 걸었습니다 블랙 블랙 자 핑크팀 부터 던질게요 가자 가자 알 빼고 다 괜찮아요 알 빼고 다 괜찮아요 로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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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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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겠습니다 할 수 있어 좋다 잘 됐어 블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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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辦法 블랙에는 끝이야 우리ored 블랙에는 끝이야 블랙 블랙 Demokrat 블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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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. 자 이제 우리만 피그 넣으면 돼요. 아니면 멀리 쑥 던지면 될 것 같아. 편하게. 편하게. 블랙. 핑크. 제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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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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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. 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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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 예기같은 아~! 지수가 약간 지금 침승을 했었어 얘 왜 이래 미안하다 맛있겠다 제니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? 저 김이랑 밥 진짜 좋아요 아 진짜? 반찬 필요 없습니다 이번 게임은 전주의 대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전주 밥상 서리원입니다 예이 서리원 게임당 하나의 반찬이 걸려있고 이긴 팀에게 해당 반찬이 제공됩니다 게임 룰은 간단합니다 정해진 숫자를 부르면 지는 아이스크림 게임과 같은 건데요 대신에 먼저 양 팀이 10에서 30일 사이에 짝수 한 개씩을 적어 저한테 줍니다 그 2개 합해서 나누기 2를 한 숫자가 부르면 안 되는 숫자가 됩니다 신념이라 상관없어요 모르고 가는 거 아니 우리 팀이 너무 불리해요 왜요? 운이라는 게임 하지마요 운이라는 게임 진짜 우리 된 적이 없어요 야 식구라고 하면 잘되냐? 모르고 가는 게 나 사람이 운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긴 하네 다음 두 팀의 대표가 출전해서 번갈아 하면서 숫자를 외치는데 외칠 때마다 소스를 뿌리면서 그래서 걸린 사람은 그래서 걸린 사람은 야